한 카페가 60세 이상 어르신 출입을 제한하는 노 시니어존을 지정해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. 자신을 단골 손님이라고 밝힌 한 누리꾼이 해당 카페를 대신해서 해명에 나섰습니다. 누리꾼 A씨는 자신이 그냥 해명하고 싶어서 댓글을 남긴다며 해당 카페는 동네 작은 카페라고 입을 열었는데요. 단편적인 기사만 보고 다들 사장님 잘못이라고 치부하는 것 같아 댓글을 남긴다라고 밝혔습니다. 마담이 이뻐서 온다, 커피 맛이 그래서 좋다 등 성희롱성 발언을 많이 했고 이런 손님들이 감당이 어려워서 노 시니어존이라고 써붙인 것이라고 대신 해명했는데요. 이어 사장님은 누군가를 차별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. A씨는 사장님이 장사라는 게 힘든 건 알았지만 남편분이 카페 하지 말라고 하실까 봐 말도 못하고 힘들어도 매출 떨어지는 것을 감안하고 써붙여 둔 것이다 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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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